에잉! 기물에잉! spirit! 미친 commanders이네.. 진짜 야. 76명 uda 기왕학? 어어! 와.. 씨발 레전드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안맞아? 아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거 맞아줘? 십싹이네 뭐야 이게 언제 왔어 아 차가워 아 뭐야 저거 아 아 진짜 아 너무 ㅈ같다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못닿네 제 딸피를 어 뭐야 Q를 쓰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갔어 아 아 씨발놈 듣고 있었나? 조심해라 앨리스 씨바녀나 저 휴가 가야되는데 일단은 헐을 말해갈라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잡혀가지고 보고 일단 좀 널널라 할 때 한번 갔다올라 나도 좀 리프레쉬 해야지 해외여행 가보라고? 그럴까? 좀 음식 맛있는 데로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일단 해외여행 가기전에 한국에 있는데부터 가봐야지 에어컨 18도로 맞추고 전기장판 틀어놓으면 그게 천국인데 뭔 휴가야 이발 아하 전기장판을 왜 틀어 에어컨 틀고 아하 아 근데 이득이야 내가 킬을 먹었거든 절집이랑 섞여들었다 다이어트한다고 저녁 안 먹고 집에 가더란 티켓도 내가 끌고 콜팟도 내가 샀는데 이건 말이 없네 아 진짜 다이어트 할 수도 있지 왜 야 진짜 싫으면 영화도 안 봐 너무하긴 했다 근데 저녁 저녁을 같이 먹어주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그 영화 처음 본다면서 오러감 크크 영화같이 봤다고 소문나면 지혜되니까 안 보는거지 크크 아 시발 아니 이게 밟혀 아 진짜 아 오오오오 잡았다 에이스 아 아 아니 저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때문에 요새 어 게임 존나 잘하고 지면 상대가 뭐 뭐 뭐 차이 이래가지고 기분 x같다고 어 욕보다 더 x같다고 야 꿈은 이기던가 나도 그거 많이 당해 야 그거 당하면 x같해 근데 솔직히 뭐 욕하고 이런거 보다 그게 맞아 상대가 나잖아 보다 그거보다 그 상대가 나잖아 좋은 상황이 뭐냐면 내가 털리고 이겼는데 상대가 이제 싸우고 있어 그 2차전 알죠 거기서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상심하지마요 상대가 나잖아 이러면 존나 좋아해 그냥 하면 안 돼요 2차전 하고 있을 때 해야 돼 그거는 그러면 존나 좋아해 상대가 좋을 줄 맞는거 같은데 게임은 질병이 맞는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시발 트위치 악한거 봐 아 아니 이제 브루저를 암살자 만들 때 이렇게 생각 없이네 사일러스도 그렇고 키아나도 그렇고 아 진짜 만든새끼 저 사슬로 묶어놓고 싶네 묶어놓고 존나 때리고 싶네 이 대시기가 왜 대시기의 보호막은 왜 달아줬어 시발 리본 상위호환이야 저거 크크그럼 님도 하세요 크크 꼬우면 님도 하세요 저러면 하는새끼들 원딜 지워주고 그거 해야 돼 상대가 해서 1대스 할 때마다 싸디기 하나씩 때려야 돼 존나 세게 아 얘 또 오냐 아 진짜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 하지말지 아 이거 왜 들어가 얘들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다 그렇지 아니 넌 есть 틀라비 젠짱 믿고 있었다구 와 4000원 있다는데 오 쉣 오 쉣 존야 일시불 서랜 쳐라 그냥 진짜 타릭쿵 있는거 봤잖아 뭐라는거야 쟤는 그냥 이기게임인데 롤을 규제하자 성인게임으로 일단 청소년들 못하게 하고 애기들 자아 형성이 안좋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 이 게임은 리신 보니까 나도 그렇고 바로 컴퓨터 보셔야지 오 뭐야 둘이 위치가 바뀌었는데 재밌어 아 병신아 힐써줬는데 아 고수기 뭘 부서 딱 봐도 장시완이 컴퓨터 걱정해서 아들은 컴퓨터 냄새만 맞게 생겼는데 그렇고 그것도 맞긴 해 어림도 없지 아 저는 근데 만약 제 집 만들면 컴퓨터 한 세대 해놓고 그 식당에 있는 음료수 그 식당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랑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해가지고 방문에 비밀번호 걸어놓을거야 아들이 시험 잘 쳐오면 아들이 시험 점수에서 놀 수 있게 해 주게 수능 닿지 않놈이 아들 시험 점수에는 신경쓰냐 완전 꿈머네 쿵쿵 아들이란 가스 스톤에서 대발리고 집어 날리면 하아이 개새끼 지금 인터넷 바둑게임하면 어르신들도 패드를 박는답고 콜만 저잉스 로커버해 어이 히치하는게 돌았네 오우 쒸키 이거 멋있는가 가네 저 어제 몰래갈때 오픈했거든요 이판 근데 서버 터져갖고 무효화돼서 바로 잤잖아 라이옷이 이거 5시마다 서버 터지게 한번 터쳐야돼 이거 애들 잠 못자갖고 안 돼 한번 일부러 유저생활이 안 돼 억지로 재워야돼 이건 맞아 무효시켜주고 연패하는 사람들 좀 자러가라고 이건 좀 호감이었어 라이오 살짝 이 개새끼가 오픈했거든 지금 멘탈 안좋다고 장지관 24세 여친 사귄 경험이 있음 카페 알바애범 덩공카 스물다 5살에요 잘생긴거 이쁘면 되찌먹은데 착하고 나같이 생겼으면 소개팅가서 입 무조건 털어야돼 오디오 3초 이상 비면 안 돼 모래 입 털어도 안 되는데 크크크 아이 너무하네 오 이걸 들어와 주네 이윤직 정정아 장지관 25세 여친 사귄 경험이 있음 세리야 카페 알바 경험이 덩공카 오 블리츠 나이스 나이스 오 리츠 잘하네 다 내꺼다 이이 너무 맛있어 오 쉣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어 다 먹어 안 돼 이거 다 먹지 말자 근데 진짜 카페 알바 해봤다는건 진짜냐 대전인들 평균에 모가 장지환이라는건가 아니 씨바 이모가 카페 운영하는데 가서 좀 도와줬어요 바쁠 때 저거 덩공카래 씨바 아 씨바 아 못잡아? 아 이거 다 못잡아? 와 진짜 돈쓰고왔으면 다잡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친구 먹기가 좀 그렇네 크크크 아니 얘 렌네 뭐해? 트래쉬 노래 트래쉬 진짜 이게 부실고플 다사 내가 괜히 한 말 아니라니까 아 뭐 뭐 뭐 씨바 새끼야 뭐 개새끼야 개 어허허허허허허 아니 말도안돼 내가 진다고? 네이스 어 죽여버린다 아 씨발 아 뭐가 이렇게 쎄? 잭슨 왜 이렇게 쎄냐? 아 투포 나왔구나 네잉슨 그렇지 어어? 그렇지 아이고 레넥이 먹었다 큰일났다 이거 와 얘는 스턴을 바로 안써가지고 저걸 플래시를 쓰네 야 이거 이거 그 레넥토템 뭐야? 가인을 가 2코어로? 1코어 쇼딘 가고 아니 뭐야 저건 시화 메이플 사냥하면서 볼만한 넷플릭스 영화 멀리야 암팬에 와드 있었는데? 일로와 아 씨발 야 너무 센데? 씨바녀라 까불지마 전리품으로 정글을 챙기겠습니다 아 아 나 갔다 빼 빼 빼 빼 가로노라 살려 아칼리 블루 뺏겨서 하놨다 아니네 블루 내가 먹었구나 근데 지완아 새벽에 플래상 찍었는데 이제 어디가서 플래티넘이라고 말해도 되는거지 풀 4나 3이랑 똑같아 풀 4나 3이랑 똑같아 여성한데 골드 1이나 4도 똑같아 다이아만 유독 그게 1티어 1티어 차이 심하고 딱 내는 그냥 거기서 거기인티어 골드 1이 골드 4 가서 양악 못하잖아요 나는 다이아 4 가서 양악하잖아 아 젝스 쫄보야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아 이새끼 친구 모르네 야 1대1 뜨자니까 어쨌든 지티어는 특별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특별해요 어 괜히 다이아몬드가 아니지 어 에잇 땜새 혹시 부른짓인가 어 어 못됐다 아 아 이거 지냐 근데 왜 바람 빼긴건 둘째치고 끝났는데 진짜 아 이거 바람 빼줘도 지는 안타야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발리면 gia 크크 아 시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간 조합차이 같다 이거 와 아 tutaj уш consult 아구이 당했습니다 아구이 당했습니다 에 붙어 에 붙어 에 붙어 에 붙어 노트라 에 붙어 아 이거 좀 며칠 같은데 아 저게 안 죽어?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아 아 일로 왜 일로 타 플래시를 뭐 같이 죽냐 아이구 참 그걸 왜 먹어 아 이렇게 밉쌍이니 너 어 아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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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쯤 모를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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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